2022년 3월 6일 일요일 현재 300년 동안 쉬고 있던 일본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지산 근처에서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지산 부근 일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300년 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분출한다면 일본 전체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100년에 한 번 찾아온다는 큰 지진이 곧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의 유명한 랜드마크함의 일본 정부는 매년 많은 돈을 들여 후지산을 명승지로 개발하고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지산의 경치는 더 좋아졌지만 화화산임으로 폭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12월 3일 후지산 주변에서 5번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그 중 4번은 후지산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후지산 아래의 판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작년 12월 3일 후지산 지진을 시작으로 하여서 지진학자들의 후지산 폭발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최근에 후지산이 분화한 것은 1700년경으로 애도시대에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동 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지산 중턱에서 많은 연기가 방출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산에서 나오는 연기는 좋지 않은데 가스를 분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산 폭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보통 지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지구의 내부 압력에 의해 마그마가 압착되면 마그마의 점도가 큰 마찰을 일으켜 주변 마그마의 작용으로 필연적으로 지진도 함께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화산 폭발 이전에는 감지할 수 없는 일부 저주파 지진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본은 일본과 인접해 있는 마리아나 해구의 큰 폭발을 주요 소재로 한 화산 폭발과 일본의 대지진을 주제로 한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여러 번 만들어서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열도의 침몰 위험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폭발 징후와 2021년 12월 3일부터 경고가 되고 있는 후지산 폭발의 징후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인데 이곳에는 최대 3천만 명에 달하는 도쿄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하면 도쿄 주변에 5억 입방미터 이상의 화산재가 축적될 것입니다. 화산재와 함께 황화수소, 이산화항과 같은 유독가스 및 기타가스들은 산성비를 유발시키고 일본 주변의 수역에 영향을 주어서 해양생물의 이동을 유발하고 일본의 어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지산이 분출하면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화산재가 되기로 유익되어 더 많은 햇빛을 반사하여 표면의 빛의 양을 줄여 결과적으로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얼마 전 2022년 1월 중순에 통과해서 해저 화산이 크게 분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요. 먼저 큰 해일이 오지 않을까? 혹시 자극을 받아서 일본의 화산이 분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진이 오지 않을까? 다행히 아주 우려될 만한 피해는 없이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본의 활화산이 110일 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의 자극을 받아서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곳이 20곳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후지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지산이 역사상으로 약 180회 정도 분화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약 30년에 한 번씩은 분화가 있었던 산인데 마지막 분화가 1707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300년 이상 분화를 안 하고 지금 마그마가 아주 팽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화가 됐을 경우에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고 화산재들로 인하여 전기, 수도, 가스, 생활 인프라가 다 멈추게 되고 교통, 항공까지 다 멈추면서 대혼란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인명피해라고 하면 2014년에 온타케 화산이 분화가 됨으로 해서 그 산에 있었던 60여 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고 2000명 이상 되는 심각한 인명피해는 1700년도에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언제든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문제는 난카이 트로프의 태평양 쪽에 오사카나 시코쿠 주변 지역이 위험하고 그 다음은 도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수도지카지진 그리고 후지산드 폭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지진 강도치 이상이 올 확률이 70%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도 공개를 하고 있고 방제 가이드북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당 피해 예상으로는 사망자는 1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부상자는 몇 십만 명 그리고 피난민은 300만에서 50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액은 90조엔 이상 그 정도의 피해 규모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일본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옆으로 수평으로 흔들거리는 지진이 아니라 땅이 상화로 움직이는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평보다는 수직이 훨씬 더 파괴도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